안녕하세요. 오늘은 곧 출시 예정인 엑스트라 R16 롤 UV 프린터 필드 테스트 1호기 인천부평 출력하라 설치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. 엑스트라 R16 출시에 앞서 마지막 필드 테스트는 실사출력 전문 출력하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출력하라사는 당사의 3.2m, 1.8m 롤 UV 프린터를 여러 대 사용하고 계셔서 기존 장비와 비교 및 다양한 소재의 실전 출력 퀘스트를 위해 협업하게 되었습니다. 엑스트라 R16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들은 컴팩트한 디자인과 가성비 체강의 헤드 배열 부분입니다. 컬러 헤드 상하 병렬 배열과 오른쪽 중간의 백색 헤드 배열로 투 헤드 컬러 최고 속도와 감속을 최소화한 3D 에어 최고 속도를 지원합니다. 설치 공간까지도 생각한 컴팩트한 디자인과 장비 사이즈로 롤 UV 프린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. 앱슨 i3200, U1, UV 잉크 전용 헤드를 최대 4개까지 다양한 배율로 장착 가능하며 오늘 필드 테스트 장비는 3헤드, 2CMIK 플러스 화이트 구성으로 진행합니다. 출시 전 마지막 필드 테스트를 통해 최고의 롤 UV 프린터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엑스트라 R16 1호 장비를 도입해주신 출력하라사와 함께 명품 롤 UV 프린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